이 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스테빌리티 볼 요가로 쉽게 밸런스 보이라고 할게요 일어나기 실패하면 더 멋있다 오 터지겠는데? 자 2차 시도 간다 난 남자다 우와 멋있었어 나는 남자다 오우 멋있다 와우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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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이팅! 파이팅! 봅시다! 파이팅! 코어는 이렇게 괜찮은데? 그거랑 해봐요. 코어인데 확실히 하체가 좀 더 많이 쓰여요. 그거를 진짜 변한수록 여기저기 다 느껴야 돼요. 이 위에서 스쿼트도 추천드립니다. 공부에 완전 추천될 때까지. 공부에 완전 추천될 때까지. 여기서 명사를 하는 거죠? 눈을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Who am I? Where am I? 공부에 완전 노조. 나는 농혜인가? 나는 농혜인가? 스우! 여기서 공 따라가는데. 공 따라가는데. 공 따라가는데. 우와. 아 이렇게 딱 앞으로. 일단은 개념은 알겠는데 대칭은 모르겠는데. 교수님의 도전. 제일 잘했어요. 정확히.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공 따라가는데. 오. 다시 한 번만. 간다. 1차 시도. 화끈하게. 바로 해야 돼. 응. 어. 이게. 다들 액션 배우해도 되겠는데. 도전. 오.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EDMONE bisa. 왼지 1. 시작. 컷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공에 이따만 녹아볼 있잖아요. 랜하스 볼 이만하면 쉬워요. 최소한 아이템. 우와 이거 뭐야? 소리 없었지? 절대 못하게 되네. 토크상이랑 비슷한 느낌. 무서웠지 무서웠지? 이케어. 여길 가요. 우리의 한이템에 쫓아야 됩니다. 이해를 통해 사랑하는 가운데 온